문자 데이터 같은 경우는 채우기 행據을 드래그 했을 때 데이터가 복사가 되어 문자 데이터 같은 경우 를 그대로 복사가 된더라는 거고볼까요 문자데이터 채우기 행동 드래그 했을 때 그대로 복사가 된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숫자 데이터 같은 경우는요 한 개 of Set을 드래그 했을 때는 데이터가 복사가 됩니다 한 개의 Esteч를 같이 드래그하면 복사가 되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숫자 같은 경우 한 개의 셀 드래그 했을 때 채우기 핸들 드래그 했을 때 이렇게 복사가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두 개 셀을 범위로 설정했을 때 드래그 하게 되면 두 셀 차이만큼 지금 1, 3이잖아요. 그럼 채우기 핸들 드래그 하게 되면 1, 3, 5, 7, 9, 1하고 3의 차이만큼 1, 3, 5, 7, 9 이런 식으로 온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숫자 같은 경우 컨트롤을 누른 채로 드래그 하게 되면 1씩 증가해요. 무슨 얘기냐면 지금 숫자 같은 경우 채우기 핸들 드래그 했을 때 그대로 복사가 되잖아요.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드래그 하게 되면 이렇게 1씩 증가합니다. 바로 지금 이 얘기가 바로 이걸 뜻하는 거예요. 됐네요. 숫자는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혼합 데이터 같은 경우 숫자 문자가 섞여 있을 때는 문자는 복사가 되고요. 숫자는 뒤에 1씩 증가합니다. 그리고 숫자가 두 개씩 있을 때는 뒤에 있는 숫자만 증가를 해요. 그거고 지금 여기 이기적 1 되어있잖아요. 채우기 핸들 드래그 하게 되면 문자는 복사가 되는 거고 숫자 뒤에 1, 2, 3, 4 이렇게 증가가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날짜 시간 데이터 같은 경우 한 개의 셀을 드래그 하게 되면 날짜는 당연히 1일 단위고 시간은 1시간 단위로 증가를 한다. 이건 뭐 상식적인 개념이니까 날짜는 하루 단위 시간은 1시간 단위고 마찬가지로 두 개의 셀을 범위를 설정하게 되면 두 셀 차이만큼 증가합니다. 그리고 사용자 지정 목록 데이터 이미 우리가 옵션에서 살펴본 건데 파일의 옵션 고급에 가게 되면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잖아요. 거기에 등록된 순서대로 채워져요. 그리고 또 시험지에서 잘 나오는 게 컨트롤 플러스 R 여기서 R이라는 거는 라이트 오른쪽이라는 뜻이잖아요. 그래서 왼쪽 셀에 있는 내용과 서식을 복사합니다. 그 다음에 컨트롤 플러스 D 같은 경우 D는 다운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걸 아래쪽으로 위쪽 셀의 내용과 서식을 복사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컨트롤 Q 같은 경우는 빠른 분석 그래서 서식이라든가 차트, 합계, 테이블, 표 그 다음에 스파클라인 이런 기능들이 지원이 돼요. 그래서 컨트롤 플러스 R, D, Q 매우 중요합니다. 한번 살펴볼까요? 지금 이기적이라는 데이터에다가 제가 뭘 해놨냐면 서식을 적용을 했어요. 그러면 F에서 컨트롤 플러스 R을 누릅니다. 컨트롤 플러스 R을 누르면 왼쪽에 있는 내용과 서식이 그대로 복사가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 위에 있는 걸 아래로 컨트롤 플러스 D 보세요. 그래서 컨트롤 플러스 R, 컨트롤 플러스 D 이것도 아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컨트롤 플러스 Q 컨트롤 플러스 Q를 누르면요. 이렇게 빠른 분석이 나옵니다. 그래서 서식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거고 차트도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합계 그 다음에 테이블 표 형태 그 다음에 스파클라인 이런 것들이 지원이 돼요. 굉장히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는 기능이죠. 컨트롤 플러스 Q 빠른 분석 머릿속에 쏙 넣어두셔야 됩니다. 네 포인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